Q. 유전자의 음악 저는 유전자의 음악 태그가 재미있어서 둘이 다 귀엽게 살아가지고 저는 리얼상 그 유민상씨가 이곳에 대한 소리가 너무 리얼해가지고 웃음을 되게 유발했을수 있어요 제가 신입 개그 멘펴볼raz 그녀는게 faults 저기 좋은 Experience 좀sta 미얼 사운드 미얼 사운드 살짝 예상이 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 예상보다 훨씬 재밌게 잘해주셔서 되게 재밌었어요 문어로 말하시는데 언어 의미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이 저랑 소개가 제일 잘 맞았거든요